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.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정책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집보기, 계약 시에는 동행까지 해주는 무료서비스로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입니다. 기존에는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운영했으나 강남구,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부터 토요일 운영을 우선 시행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는 월,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자치구별 상담 창구에 전화하거나 대면 상담 후 신청하면 되며 평일 저녁과 토요일도 사전 예약을 하면 집보기,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. 신청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할 수 있고 희망일 2, 3일 전에 신청하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